춘천의 맛집만 깐다 먹복감자 먹복감자가 인정한 맛집 춘천 옹심이 메밀칼국수 감자로 만든 옹심이와 메밀칼국수 옹심아 빨리 입어라 보리밥부터 시식 와 여기 전병은 엄청 크고 두꺼워 전병 빨리 잘라주세요 우와 비주얼 고소 웃음을 부르는 맛 고쌈이에 새우젓, 쌈장, 마늘 올리고 엄청 청불고 술이 생각나 이제 오늘의 메인 바로 옹심이 메밀칼국수 가끔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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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담백하고 엄청 고소해 옹심이가 이렇게 식감이 좋았던가 옹심아 네, 옹심아 옹심아 메밀칼국수에 다 싸먹어 버리겠다 밥도 말아먹어야지 밥도 말아먹어야지 진짜 잘먹네 간장에 감자전 찍어서 먹어봐 웃음이 나와 수수부끈이 아니 여기 사장님은 재료를 안 아끼나봐 안이 꽉 찼어 아우, 맛있어 맛집 인정 춘천의 메밀칼국수 맛집은 태계동에 있는 춘천 옹심이 메밀칼국수로 오세요 다음주엔 뭘 먹을까 춘천의 맛집맛 간다 먹고 감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땡큐 수수료 인정 스트레칼국수 위생 족 수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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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동 수수료 수료 수수료